세! 솥씨가야야야! 뭐하니? 여요요요요요! 오오오! 야야야! 쏘쏘쏘쏘쏘! 오오오! 괜찮아? 우왁! 우와씨! 우아아아! 이야아! 와와와와와와 와 위에 태풍에 쓰러진거에 내다리게 잘라 두근데 와 아 아 아... 안해봐. 백호님 찍어가자. 내가 죽겠다. 아우 씨. 우와아... 알죠. 우웅 누구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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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미끄럽게 했던데? 우회할까? 우회할까? 갈까? 우회할까? 갈까? 우회할까? 갈까? 우회할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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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중이였다 우회할까? 우회할까? 오, 윙클 여왕 오이 오이 어떡해 아 이거 힘들어 이야 이야 큰야발 내가 오늘 주인공이 될 뻔했네 와 내려가는건 순간적으로 술로 확 꺼져 버려 여기 조심해 형 미끄러질거야 아마 와 근데 형 형도 거의 노브레이크다 우와씨 조심조심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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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씨 수발 가만히 그래 으하하하 나이스 나이스 우와 씨다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코덜 슈트에서 오암맛이 좆될뻔했는데 살았어 우와 사진 찍었어요? 아니 좆되지는 않았어요 삑 했는데 어 소리를 막 겁나 지르더만 으악 아니 내려오다가 브레이크 났는데 미끄러지잖아 갑자기 와 오늘 두껑 건졌네 오봉탄 비알기 지금 한숨 돌리네 한번만 심장이 좀 뛰지